행인요 불리라카!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아니 뭐하들이? 딸기 씨가 씻다카면 씻다 빼앗고 깨치고 메르치 똥이 씻다카면 똥들 다 빼앗고 메르치고 막말로 조소로 하늘을 뚫어놨으면 이빨 씨 해갖고 해야되는 게 이 짓거리야 야 이러고 누구들 돈 주고 서 눈빨 눈빨 이거 너희들 가게에 더 맞아보믄 누구들이 자기 자기 죽기라 돌아이소 너 도망칠게 도망칠 때 없으면 그냥 부딪치면 돼 부딪치다 깨지든 뒤지든 간에 하여튼 부딪쳐야 죽이든 밥이든 되는 거거든 당신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원래 도망칠 데가 없는데도 말이야 도망칠 수 없는 것 도망칠 수 없는 갈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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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밀어줄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니같이 초파라먹고 사는 새끼보다 낫겄다. 내 잘못 붙어도 딴 뒤 잘라 붙었다. 내 잘못 붙어. 내 잘못했다. 내 잘못 붙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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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지 말라고! 내가 죽어서 사죽이 됐니, 네가 와먹기도! 이지아, 뭐라고 했노? 아니야! 너는 사랑하면 안 되는 거니까?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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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 걸렸다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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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수경이 601호 환자 정수경 어디 갔어요? 네?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그 환자 서울 형사 와서 데리고 갔는데 무슨 사고 혐의가 있다 카던데 네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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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정말 도망칠 때가 아무 데도 없어 아무 데도 없어 천사 불러주소 장사 안 옮겨 천사님 여고만 놨다 아닙니까 게스팅돼서 배우하러 가십니다 멀리 아주 멀리 가십니다